크롬 브라우저에서 딕석겟을 감색합니다. 코딩 갤럭시 아이디 있죠? 코딩 갤럭시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오브인에다 OJ1 어제 한 땀 한 땀 다 후사 올려놨는데 바꾸려고 해보세요 디자인 작성 누릅니다 새 디자인 누르면 아래 새 디자인 작성 나오죠 그걸 갖다 놓습니다. 왜 3개 갖다 놓을까요? 아닌데? 왜 3개 갖다 놓을까요?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 요 애벌레를 크게 보려면 마우스 휠을 돌리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돌리세요 자 이게 지금 3D 프린터로 왔다 갔다 자유자유하게 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?